방어치는 진짜 типа premise 마주장 잠시만요 시간이 남았죠 원래는 원피스 리크가 발령했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기차에서 제가 잘 거잖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원피스나 어려운 것 같고 어머 갑자기 가방 안에 있는 거 있느냐 바삭한 샌드위치 바삭한 샌드위치 바삭한 샌드위치 바삭한 샌드위치 아 근데 비닐봉지를 안 가져와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스니퍼를 비닐에 안 싸고 그냥 놀다 바삭한 샌드위치 당연히 파삭한 샌드위치 사 competed 꼭꼭꼭한 뱃살 samen 스팸에 찍을 후에 연예인 자라에 가서 스팸을 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전 먹고 출발해 올값 이제 곧 출발은 아니지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으로 마스크를 장착하고 서울역으로 아니지 한시간을 서울역에서 재밌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간이 남아서 들어갑니다 어 비가 너무 나네 비가 너무 났어 쇼핑 시작해봅시다 예쁜 승벌차야죠 완전 이뻐요 어 너무 이뻐 어떡해요 너무 이뻐요 어떡해 한번 먹어볼까 너무 이쁜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쁜 옷 발견했어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완전 매숙하네요 오빠 맥도날드에서 이 세트 챙겨갖고 주차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빅맥 세트 하나 주세요 아니 커피로 주세요 따뜻한 커피 따뜻한 커피 아 네네 괜찮아요 일단 가져가는 잔으로 받을까요 시간이 애매하니깐요 빅맥 세트 주문했어요 나는 아우전으로 챙겨드리고 드시다가 남으신거 갖고 오시면 소상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12번으로 받아보세요 312번으로 받아보세요 사람 진짜 많아요 우와 어디 가지고 가실까요 우와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야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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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ind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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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부산, 저기 적혀있죠. 7시 45분. 자, 저거. 어, 너무 습하다, 근데. 우선 이제 부산으로 출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있나봐요. 들어와 있네요, 저기. 자,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가보자. 아, 바쁘시다. 바로, 여긴. 왜 이렇게 뿌얗지? 왜 이렇게 귀찮아요. 귀찮아. 귀찮아. 생각보다 사회 많아. 그래서, 경제풍림에서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먹고 들어갈려고. 나왔어요. 음. 원피스 입고 다 쓰면 어쩔 뻔했어. 살이 이렇게 많다. 아, 큰일 날 뻔하네. 진짜. 햄버거를 타서 먹으려고 했다고. 진짜 미쳤구나. 언제 척 타보고 안 타본거야. 진짜. 진짜. 먹고만 먹어요. 부산 가서 가자. 됐어. 그럼, 좀 더 더 더 그랬어요. 소거. 저녁을 못했다고. 연구. 핸드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2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인은 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외한 곳이 있습니다. 고포역에. 고구먼 목요일이 함께 consequence. 한 잔을 내언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부산역보다 국토역이 더 가까워서 국토역에서 제가 하차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국토역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죠? 국토역이 아니라서 조금 안심했지만 국토역이 너무 가까워지더라고요. 국토역이 너무 가까운 곳에 도착하였어요. 국토역과 함께 세계로 오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국토역이 너무 가까운 곳에 도착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